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저번에 K5와 K7 비교를 하다가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자 이제는 균형있게 비교를 해야겠다. 정말 라이벌끼리 진짜로 라이벌이에요. 다 똑같아 마력도 똑같아 180마력에 토크도 똑같고 27토크에 우려먹을대로 우려먹은 준PD차 K5의 노블레스 등급 그러니까 최상이 바로 아랫등급이지 소나타 센슈어스 인스퍼레이션 최상위 등급 풀옵션이죠? 풀옵션 근데 가격도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최상옵션으로 올리면 그랬을 때는 이걸 뭘 봐야 되지? 이 두 개를 고민 중이야 내가 디자인 무조건 디자인이죠. 내가 봐도 디자인이냐 네임밸류냐 네임밸류는 딱히 근데 제 생각에 딱히 그냥 토크리키 잭이고 준PD차는 많이 많이 울고 먹었기 때문에 소나타 위주로 할 거고 비교할 때 좀 많이 참고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시켜야 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속속두리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 차의 헤드라이트를 눈빛이 제일 중요해. 차의 인상을 결정하는 소나타도 악동같은 눈빛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K5는 얘가 악동이라면 얘는 그냥 암아요. 일단 소나타를 먼저 보시면은 K5 같은 경우 여기에 마크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여기에 마크가 있어요. 전면에 현대에 대한 자부심이 센 마크를 엄청 크게 만들었고 여기 그릴이 있는데 이익자로 짝짝땡이 아니고 되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쁘긴 이뻐요. 근데 얘는 눈빛과 요기의 조화 때문인지 몰라도 막 조화롭게 이쁜 느낌은 아니에요. 각각 따로 넣는 느낌? 그래서 진짜 바로 이쁘다 소리가 나오기까지는 한 5초에서 10초가 걸려요. 보다 보니 괜찮네 요런 느낌? 준PD차는 현대와는 다르게 기아 마크가 좀 위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네. 아까 그 K팟 뭐냐 소나탄 여기 달려있는 얘는 그릴이 되게 작게 만들었잖아. 소나탄 되게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얘는 요 밑에를 좀 넓게 만들어놨어요. 요 밑에가 넓으면은 살짝 스포츠카 형상이거든. 요기 짧으면은 너무 세단 같고 그러니까 요런 차이점이 있는거지. 휠 비교를 하면은 우리 준PD꺼 휠 19인치라서 이거 옵션이 들어가는 휠이지. 그쵸. 그리고 여기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서 이거 이게 반짝반짝 빛나고 좀 특별해 보이는 휠 같아. 이 소나탄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18인치 풀옵션 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9인치 휠이 또 추가로 나왔죠? 이게 얼뜻 보면은 크게 차이 안나요. 하이그로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밋밋해 보인다. 확실히 19인치의 옵션 들어가는 휠이 더 이쁘네요. 호불호가 딱 없습니다. 완전히 이게 더 이뻐요. 소나탄의 옆모습 K5랑 디자인만 다를 뿐 거의 똑같아. 진짜 같은 뼈를 이어받아놓고 겉모습만 다르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살짝 요즘 유행이 이제 쿠페형 디자인에서 썬루프 옵션 얘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또 하이그로시로 이쁘게. 준PD꺼는 후라스틱. 얘의 최대 장점은 K5에 비해서 이 캐릭터 라인이 더 많이 살아있어. 이런 데가 툭툭 튀어나온 게. 어 네. 진짜 잘 보이지? 네. 이게 또 주유구도 지나가요. 주유구도 울퉁울퉁 생겼어 이렇게. 요 밑에도 이 하단부 라인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K5와 좀 다른 점. K5는 좀 밋밋하게 떨어지잖아. 그 K5는 앞면에 힘을 좀 주고 옆면을 좀 죽인 반면에 소나탄은 옆면의 캐릭터 라인을 엄청 살려서 요런데도 튀어나와 있고 되게 많이 옆으로 튀어나있지. 옆면 보니까. 약간 좀 산만하네요. 산만하냐? 저는 이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전혀 신경이 안 쓰여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나서부터 이게 자꾸 눈에 띄어. 괜히. 그래서 줌피디도 요즘에 이게 눈에 좀 띈대요. 옆라인은 얘는 모험생같이 만들었다. 얘는 대신 골반이 좀 더 운동한 육자 같다. 그치? 어? 그런 느낌 아니야? 운동한 거잖아? 소나탄은 다이어트한 남자 엉덩이. 아악! 닥친. 얘는 부드러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두 차의 뒷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두 차가 선택권을 다르게 준 것 같아. 확실히 20대 노린 거 봤지 않아? 20대가 34초반까지? 네. 소나탄은 40대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서로 노리는 연령층이 좀 다른 것 같아. 뒷모습 자체가 너무 다르지 않아? 둘 다 뭐 이어져 있는 선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한데 배기구도 쌍으로 양 사이드 다 돼있잖아. 소나탄은 한쪽만 되어있고. 좀 더 얌절한 느낌이 들지. 뒤에 엉덩이를 보시면은 K5가 좀 더 높지. 소나탄은 좀 더 낮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더 푹해형 같아. 셋! 누가 더 빨리 뛰어 있다. K5가 더 빠르네. 이 녀석이 좀 더 경박스러운 녀석입니다. 이 트렁크 안에 사이즈는 보면은 똑같아. 그치? 더 중요한 건 둘 다 맨손으로 닫아야 된다는 거죠? 자 동시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아이씨 소비가 디자인만 보고 고르세요. 그럼 공간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소나탄의 도어를 보시면은 진정한 메이커가 들어가 있다. 여기는 보스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불허전이잖아? 그리고 실내 색상도 비슷하네? 그래서 이 브라운 느낌은 어느 차나 잘 어울려. 진짜 안 어울릴 수가 없어. 물에 탄 투성이 여기 살짝 가죽 느낌이라지만 인조 가죽 같고요. 문 쪽은 솔직히 딱 볼 거 하나 있다. 보스 오디오 그에 비서 이제 준피디의 K5도 좀 연한 이제 새들 브라운 색이 들어가 있고 하이그로시 K5는 하이그로시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와 이거 완전 똑같이 만들어놨다. 디자인은 아예 똑같네. 이거 그냥 원가 절감이네. 두 개 다 똑같이 써서 딱딱 넣어놓고 하지만 K5는 여기 우드가 들어갔어. 여기 좀 다른 점이야. 우드가 들어간 점. 그래. 오마이갓. 오케이 보스랑 한 판 붙어라. 소나탄 시트가 이거 또 나파 가죽이 들어가요. 부럽지 않냐? 역시 풀옵션이야. 준피디의 K5 시트는 인조 가죽인가? 그런 것 같아요. 소나탄의 계기판을 보면은 K5와는 다르게 화면이 바뀌는 게 없어요. 이 화면이 기본 같아. 드라이브 모드 변경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느낌? 바뀔 때 살짝 멋있다가 다시 원산을 못끼야. 휴아악 하다가 응 다시. 어우 스포츠 모드 좀 이쁘다. 딸깍딸깍 켰을 때 화면 나오는 거 섞어도 있잖아 이건. 이거는 다 이제 공통으로 넣어준 것 같아. 이 소나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을 보는 맛은 없네. 그래픽이나. 풀옵션이다 보니까 이제 실내 무드 조명이 있어. 요것도 부럽지. 그쵸. 너 거 없잖아. 무드 조명이 들어가면 아 이게 밝기랑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구요. 색상 조정. 오 맞네. 몇 가지 조합이야. 한 12개 되겠다. 내려서 사용자 설정을 해보면 안 돼요.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오오. 맞네. 색깔 조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핸들은 완전 이제 차별화를 뒀어요. 여기가 포스포크. 그치? 우리가 크게 좋아하지 않는 살짝 노티나는 여기 버튼을 완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요건 진짜 보기 싫어요. 만지기도 싫고 여기 크롬 느낌은 좀 괜찮았다가 여기 너무 플라스틱. 여기 우레탄. 핸들은 진짜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이거는 K5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삼스포크. 핸들 림이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클 줄 알았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공조기 조절하고 이런 데서 이제 직관적인 버튼들하고 택시 미터기 같아요. 이게 말이 한 마리 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부분은 솔직히 안 예쁘다. 여기는 이제 버튼식. 펠리세이드가 이런 버튼식이었죠.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제 K5는 돌리는 식이잖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 파킹 어시스트 뷰 뭐 이런 거에 다 버튼들이 있어요. 오토홀드도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는 버튼 구멍이 되게 작고 컵 홀더는 큰데 비해 다 여기 고급차는 또 여기다 뚜껑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치? 그쵸. 차는 이제 썬룸프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빨리 여긴다. 뭐야. 아 눈 따가. 아우 선샤인. 뭐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진짜 빨라요. 다음에 이제 소나타 뒷좌석. 어 넓어요. 진짜 그냥 아예 똑같은 것 같아. 뒷좌감도 똑같고 그냥 앉았을 때 그 푹신한 느낌. 이거는 뭐 별발 다를 바가 없어요. 다리 공간도 비슷비슷하고 바로 K5를 한번 타볼까요? 이거는 조조석을 좀 더 앞으로 당겨 놔서 그렇지. 공간은 정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디자인을 보고 올라야지 요거는 뭐 레이아웃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소나타 뒷좌리로 가볼게요. 투패형처럼 되긴 했지만 머리 공간도 여유 있지. 아 여기를 더 올려놨네. 또 풀옵션 차량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근데 이렇게 오늘같이 해 많을 때는 또 되게 좋거든. 그리고 너 이거 없으니까 여자친구는 힘들잖아. 형님도 와이퍼랑... 나는 안 힘들지. 나는 안 힘들어. 아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 이건 연애할 때 중요한 거. 연애할 때. 개방적으로 다. 아 우리 이제 뭐. 이건 연애할 때 시크릿이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이제 도시락 타임 한번 볼게요. 아 똑같네. 어 똑같다. K5도 이렇게 돼 있고 또 나타도 이렇게 쌍절미로 돼 있고요. 진짜 여기도 수납관관이 없네. 이게 있고 없고 같이 진짜 뒷좀에 정말로.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뒤에 뚫려있고. 정말 크게 뭐가 볼 게 없다. 좁좌석을 딱 바라보면은 하이그로시 덩어리는 이제 준피디의 K5와는 다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전체도 좀 우레탄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레이아웃은 진짜 비슷하지 않아? K5랑? 어 맞아요. 자 그럼 이제 K5의 실내로 한번 볼까요? 일단 K5는 이런 또 배경이 있어 그치? 이 날씨에 따라서 이게 또 변하잖아. 네. 아 막 비오면 비가 오고 그치? 우울함. 너가 우울할 때도 같이 우울하냐? 그건 아니더라구요. 아 그건 아니야? 너랑 따로 놀아? 네. 이거 기본 테마. 어 그래도 뒤에 배경이 또 뭔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고요. 자 모드 변경할 때마다 또 다른가? 네. 어 컴퓨터 할 때 세레머니는 소나타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에코, 스마트 이럴 때마다 이제 계기판이 좀씩 변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 아까 그 배경 때문에 그런지 괜히 이게 좀 더 볼거리가 많아 보여요. 다 똑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게 들어있잖아. 액티브 사운드. 아까 소나타는 액티브 사운드가 없었잖아. 자 이제 요 핸들. 이게 더 젊게 나왔네. D컷 그치? 이 D컷 핸들에 아까 소나타는 원형 핸들이었잖아. 아까 소나타 때 얘기는 못했지만 패드시프트는 아예 똑같이 생겼어요. K5의 이제 택시 미터기를 보면은 얘는 거의 올 터치예요. 아까 소나타는 이렇게 온도 조절할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잖아. 이렇게. 얘는 이제 올 터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적인 액정 화면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요기에 넌 뚜껑이 있지? 소나타는 요기 밑에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느낌이잖아. 하급의 차 같은 느낌? 차는 더 상급의 차 같아요. 요기 전체 이제 닫혀주니까. 요런데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놨잖아. 소나타는 울룩불룩이잖아. 여기가 더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요기 이제 돌리는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가 관리는 어렵지만 더 세련된 느낌을 줘요. 진짜 거의 다 하이그로시. 요런 거 잘 만들었네. 나는 K5을 승이라고 봐. 요 운전석 실내는. K5에 딱 실내에 앉았는데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동 커튼이 없고. 천장 재질은 확실히 소나타가 훨씬 좋다. 인철미는 같은 가게에서 샀나 보다. 요기 이렇게 문 여기도 똑같고요. 요렇게 열리는 거. 인철미는 다 똑같습니다. 요기 부분은 디자인만 좀 다른 것 같아. 준비듬건은 12V가 들어가 있고. 소나타는 이 볼트 버튼이 없었거든요. 요런 데 이제 크롬 처리해준 거. 소나타에 비해서 좀 더 우레탄의 느낌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드를 넣어서 더욱더 조화로운 느낌이고. 더 세련됐어. 확실히 소나타보다. 너가 보면 어때?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K5는 여태껏 시승했던 시승기 영상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나타를 제가 다 타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풍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달리고 있는데 편안합니다. 역시 국산차다 보니까. 요런 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 폭이랑 앉았을 때 앞뒤 요 느낌이요. 여유 있어요. 얘는 뭐 논란이 일어날 만한 게 없네. 자 스포츠 간다. 얘는 액티브 사운드가 안 들어가 있네. 이제 무한 소리가 안 돼도 안 나지. 얘는 K5가 더 빠른 것 같아. 느낌이 그 소리 때문에 그런가? 그쵸. 옆에 박스터 한 번 비춰줘. 하 오픈카 우리 오픈카 타야 되는데 이런 날씨에 그치? 자 이대로 박스터디를 한 번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터 시승한다고 상상하시죠? 우리는 소나타를 시승하고 있지만 박스터디를 쫓아가겠다. 그때 K7 2.5 있잖아. 네. 그거보다 잘 나가. 차가 많은 길은 또 크루즈를 해봐야지 한 번. 오우 핸들 잘 움직인다 그치? 오우. 오우. 오우 좋아. 빨리 달릴 때는 솔직히 저도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우 잘 멈추네. 오우. 차가 많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크루즈가 진짜 편하거든요. 이제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핸들 이런 막힌 도로에서 크루즈 필수. 아 나 이제 크루즈 없으면 못 타. 야 너 근데 지금 이렇게 촬영할 때가 아니지 않냐? 일요일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여자친구부에? 글쎄요. 어? 여자친구부는 존재감으로 엄청 영상에 많이 나오네. 너 어디까지 여행 가봤어? 아니 지금 여행은 아직. 아. 아니 아니야. 말을 아끼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우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오우. 와 이거 코로나고 뭐고 이렇게 진짜 그냥 나들이기. 이제는 너무 답답할 거야 그치? 아니 어떻게 헬스장만 막아. 노.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음식집이든. 클럽에 문 연 거 봤어? 아 문 열었어요? 야. 갔어요? 아니. 아니 그. 그럼 갔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퀭.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폐차장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섭외 딱 해가지고. 네. 실험하는 거. 아 G80 부시기. 와 스트리터 파이터 차 부시기 알지? 아. 대신 부셔드립니다. 폐차 대신 해드립니다. 오우 재밌겠다. 또 톱으로 진짜 오픈카 만들기. 컨텐츠 괜찮지 않냐? 실제로 유리에 총 쏘기.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을 때 안에 준피디는 살아남을까 죽을까? 네? 실탄으로다가. 폐차장 하고 계신 분들 섭외가 가능하다면 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제 현재까지 소나타를 타봤는데 연비는 11km 나오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 요즘 기름도 엄청 싸잖아 이제. 유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돈 벌고 싶때문에. 저 기름 한번만 더 주세요. 너 유가에다가 투자해 지금. 주식하고 싶때문에. 저 기름 한번만 더 주세요. 어? 기름 한번 더 주세요. 컷. 제 차 오늘 리뷰했잖아요. 알았어 컷. 안 넣어준답니다. 자 이제 주행까지 다 마쳐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K5는 그동안 주행이나 이런 거는 다른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싹 봐주세요. 소나타를 제가 처음 타봤는데. 이 차가 다 똑같아요.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20대부터 3세 초반까지 고를 거면. 소나타는 40대까지도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부러 제목이 노린 거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차를 고르실 거면요. 시승보다는 각 매장에 가세요. 디자인을 많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내가 이 두 차를 한 번도 안 타봤다. 시승을 해봐야 되지만. 내가 하나라도 타봤다. 시승보다는 그냥 디자인을 보시고. 터보나 일반 2.0 가솔린을 고를 거다. 그럴 땐 또 시승을 한 번씩 해보시고. 저는 이제 거의 4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K5에 좀 더 눈길이 가는 거 사실이에요. 아직 질리지 않아. 이거는 보면 아직도 있어. 어우 저 K5 세승으로 온 거다. 아 네. 얘는 보면은 어 소나타네. 여기 저 맞아. 이런 감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마력도 똑같고. 토크도 똑같고. 차 크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디자인만 보세요. 저는 K5가 좀 더 괜찮은데. 무사 제 뻘이었습니다. 형님 근데 이거 진짜 이제 솔직하게. 이거 서라면 사요? 절대 안 사. 왜요? 아 진짜 좀 별로인 거 같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부모님을 사줘야 된다거나 이래도. 이 차 급에. K5부터 너무 젊은 분이잖아. 네. 아 이 차는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좋아 없어. 그니까 Genau. дав Legend. geri妆. 아 가千rance. 다같. 핵. Khalil RC free. 진짜는 없ございます. 하면 never. 다같이 말고 as well. 밥을 다 nossos. kern Siege. IoT AUT 디테ontu